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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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그거 해도 돼요 화목하게 아닌데 이거 편집해 주시고 잠깐 생각이 안 나세요 생각 다 해놨어요? 화학의 뜻은 화학의 뜻은 사실 알파벳 이니셜이고요 FAOC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uture of Other Club 한국말로는 뜻이 없어요? 한국말의 뜻은 화내도 오케이 라고 들었는데 화내도 오케이 저희가 너무 열정적으로 집중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하루 영상 좀 아 그런가요? 근데 요새 저는 화내야 합니다 아 뭐야 많이 순화됐고요 언제 생겼어요? 화학이 생긴건 제가 알기로는 한 2017년 18년인가 잘 모르겠네요 꽤 된거 같아요 그래도 한 3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민주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팀이 특별히 회장단이었고요 그래서 전체가 사실 다수개월로 거슬로 해서 다수개월로 이제 그 예 일단은 화학 멤버들의 한 32명 정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찌르는 방법도 있고 로비를 할 수도 있고요 로비를 들어갈 방법이 빠른 길이 안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나눠서 쳐요? 점수대로 매주 점수가 있어요? 매주 점수가 바뀌어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다른 곳에서 잘 치면 아 매주? 상위로 올라가죠 그럼 몇 개씩 해서 딱 끊는거에요? A조 몇 점에서 몇 명까지? 예를 들어 여덟 명 나오면 네 명, 네 명 열 명 나오면 다섯, 다섯 재밌겠다 점수 다물이 매주 바뀌죠 근데 이제 분기마다 리셋이 되는데 네 아 그럼 섞어서 쳐요? 처음에는? 그치 처음에는 이제 무작위로 치다가 점점 갈릴 수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점점점 나의 이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화학의 좋은 점? 아 빡세다 그거가 좋은 점인가요? 재밌다 나쁜 점은 알려주죠 그럼 나쁜 점 없어요 오 대비 제너러스야 화학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화학의 좋은 점 치기는 경쟁적으로 치는데 사람들 끼기 사이도 좋습니다 아 그럼 나쁜 점은요? 나쁜 점은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12시까지 쳐요 너무 힘들어요 12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끔 1시까지 쳐요 켜주면 대박 빡신데요 여기는 화학의 좋은 점 화학의 좋은 점을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지금 저가 좀 멘붕이어서요 기분이 안 좋네요 화학 별로네요 아 이런 도전 정신으로 화학 별로래 오빠 어? 화학 별로래 화학 별로래 파티할래? 하하하하 언제부터 화학 오셨습니까? 한 두 달 되나요? 재밌어요? 화학의 좋은 점 화학의 좋은 점 게임 자세 게임 자세 화학 얼마 되셨어요? 반영 반영 그래서 몇이시죠? 화학 일으키고 세트팀 일어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운동 기사 다닐 조용기 운동 기사로 운동